어, 골리앗은 무서운 사람이었지? 응 어? 엄청 컸지 골리앗이? 응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? 응 응 내가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지? 응 이거 돌을 던져가지고 응 어디에 맞았어? 응 이마에 이마에 빵 돌을 막고 골리앗이 쓰러졌지? 응 쌤이 아직도 골리앗이 무서워? 응 어?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무서워? 응 아빠가 함께하는거 무서워? 응 그러면 골리앗이 안 무서우려면 어떻게 해야돼? 응 어? 응 어떻게 해야돼? 아주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봐 기도해봐 기도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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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골리앗이 쿵 맞았지 돌에 맞아서 죽었지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아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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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가 기도해봐 이마에 맞았지?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